밤 다대편성 대물낚시 공화가 부어줄게 옛날에는 다대편성 할 때 다 짝뚜럴 낚시 한 거야, 이게 야, 뭐냐, 이거? 감성 딱! 느낌 있지 않냐, 이거? 우와! 새벽 2시 가다가 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요밤중에 추운데 왜 불렀어? 춥기는 뭘 추워, 한여름 날인데 자기는 손바지 입으니까 안 춥지 입긴 뭘 입어 반바지에 반팔 입어봐 오늘 뭐 할 거야? 반낚시의 시작이 겨울 아니냐 그래도 웡화가 잘하는 확률 좋은 거 낚시해야지 댓글보니까 웡화 새끼손가락 걱정해주는 사람 있던데 부상투원이나 이거 피지도 못해가지고 술 먹어도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이거 아는 놈들은 거울 가락동 시장으로다가 시장 옮겨야겠다 왜? 가는 시장 암살자가 하나 있나봐 시장 이름을 벌써 알았잖아 서리 시장표 아니지? 가락동으로 옮기자 이프라지 키로에 100만원 한다고 그것도 써 있드만 제가 따져서 만원이지 살짝 털면 8천원에 살 수 있다 야야야야 야 봐봐 저거 낚시하려고 여기 낚싯대까지 다 끌어놨네 딱 다섯대 낚시하려고 그랬더니 와단이 맞게 네대만 딱 사놨네 한 대만 딱 피면 다섯대 한 번 봐. 밤 다대편성 대물낚시 공화가 불투데. 애치면 없는 주머니 말고 준다니까. 옛날에는 다대편성 할 때 다 짝불을 낚시 한 거야 이게. 외바늘부터 한 거 아니야? 건방지게 낚시 시작하자마자 외바늘로 써. 남성 정도는 돼야 외바늘 쓰고 그러는 거지. 모든 낚시는 인생하고 똑같아. 기초를 튼튼히 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야. 중어낚시 시작하지. 짝불 안을 쓰란 말이야. 근데 너... 짝불을 낚시네? 애터리 하지 마. 컷. 아쉽다 아쉬워. 에이... 수채골을 딱 세야 되는데. 다음 골 밖에 안 돼. 너 슈퍼포인트라고 들어봤냐? 뭐야 그건. 글라스로드 딱 쓰다가 슈퍼포인트가 딱 났거든. 2,300씩 그냥 낚시방에 싹 갖다 줬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신수형 딱 나와서 해마 갚진 거 어? 해마 한 마리짜리. 그게 초창기에 나온 거거든. 주위에 사람들이 겁나서 쳐다도 못 봤다니까. 어우 저가람을 낚시 좀 해놓은구나. 그러다가 자수자분들이 딱 나오더니 10대씩 어딜 가도 다 피고 그 다음이 이거 슈퍼포인트 아니냐? 처음 써보는데 기가 막... 왜 이거? ㅎㅎㅎ Penguin 무슨 욕망을 주면 겨울철에는 이게 동적이고 손이 차가지고 입줄이 약하게 들어가요. 아이 시X야... 야 넌 이런면 타서 안 되지? 이 시X.. 아 저거 입줄... 이거 나온다... 오예... 에이... 아이씨... 아 너무 추운데? 오아는 20년 전에도 이 추위에 빤스만 입고 낚시하고 그랬어 천장에 이거 있잖아 이거 물결 모양 쓰레트 그거에다가 삼겹살 딱 먹고 소주 딱 먹고 그리고 버티고 어느 순간 형제난로가 나오는 거야 낚시꾼들 난로 최초 아니냐 형제난로 한 겨울에도 한내름처럼 늘 낚시하잖아 맨날에 빤스 입고 낚시할지 낚시꾼이라고 그랬지 빨리 와 난 또 필요 없다며 오오 뭐 잡혔다 야 뭐냐 이거? 어떤 개? 그냥 커피를 먹고 나왔어 한 사자 잡는 줄 알았네 체리띠에 어떻게 커피 뽕다리가 나오고 안 열냐 따뜻하게 국물 좀 먹고 그리고 또 낚시하면 되지 원래 붕어낚시는 입질 없으면 먹으러 가는 게 빨리 빨리 야식 뭐 먹어? 겨울철에 이거 야식 이거 하나만 먹으면 끝난다 저번주에 육권시장 어가가 홍보해줬잖아 근데 이번에 대기업 살려주는 뭐 롯데마트 갔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파드 썰어서 까갖고 다 나오잖아 좋은 세상이야 이거 다섯 개 합쳐도 내 게 더 큰데 이거? 그냥 싹 넣는 거지 뭐 에스 아 이래갖고 아아 기가 막히지? 됐어 됐어 안 씻어도 돼? 야 우유가 뭔지 깨끗하게 싹 하하하하하 돈 잃냐 아하 꼴빠리 하하하하하 컷 자연재로 딱 넣어가지고 국물 맛이 기가 막힐 거 같은데 오뎅 딱 내면 이제 다닐까? 어? 뭐야 이거? 진작 뜯어봤어야 되네 비버 수프가 들어있어 뭐하고 몇 개를 둔 거냐 이거? 이거 한 방에 끝나는 거였지? 우와 개그맣다 야야 한강 넘쳤다 냄비 오름수이다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본 없는 낚시꾼들은 이거 오뎅탕만 먹잖아 격식을 차리고 먹는 사람들 오뎅탕만 안 먹는다니까? 서브메뉴를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격식이 있는거지 이걸로 빨간 오뎅 먹는다 고춧가루 팍팍 풀고 뭐하는거야? 고춧가루 만들지 이거 오늘 하이라이트다 이거 꼽는거 선수다 감성 딱 느낌이 있지 않냐 이거? 어? 뭐? 조금만 사지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야 네 개를 꼬주라고? 오늘 네 개씩이나 샀어 추워 죽겠네 아휴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번째 요리 이제 들어간다 이제 한강 너무 많이 넣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왜 가져와? 빨간 오뎅 맛의 비결이다 아줌마들이 손님들 눈치 살살 보면서 이거 빨간 오뎅에다 이거 오뎅국물 넣잖아 이게 비법이랄 나뭇과쟁이에다가 오뎅을 안 꽂으면 빨간 오뎅이라고 치질 않아요? 이걸 사오고 빼먹을 뻔했네 지금 가리비? 마트 아줌마가 이거 하나만 사달라 그래가지고 맘에 앞에서 하나 샀다 이거 오뎅에다가 가리비도 넣어서 처먹고 이거 야 벌어졌다! 짝짝 벌어진다 이거 더 벌려 아 이거 씨 한 냄비네 한 냄비 야 이거 추측 늘어진다 이거 니 거 마냥 추측 늘어지네 이거 먹어봅시다 추측 늘어졌는데 이게 상평하네 먹으니까 그래도 국물 한번 먹어보자 딱 가리비 뚜껑에다가 가리비를 딱 올리고 겨울에 밤에 낚시 안 하는 놈들은 이 맛을 모른다니까 근데 이거 집에서 해 먹잖아 이 맛이 안 난다니까 빨리 먹어야 돼 이게 그냥 뻥 뚫리네 오뎅이 그냥 김장 마냥 빨갛게 뭘 들었냐 이거 이게 낚시를 비율하잖아 샘슬 따악! 했는데 이거 월척 한 마리 잡는 맛하고 똑같다 따악 잡으면 열기가 쫙 오라로오든 그거하고 지금 똑같네 느낌이 컷! 겨울에 오뎅 끓여먹고 자동품 한 마리 되어있으면 땡쥐고 그런 맛의 겨울낙시다, 이놈 야, 이거 빨간 오뎅 먹어봐 괜찮지? 오리 씹히는데? 얘네가 작은 양이 뭐야, 이거? 야, 옛날에 빨간 오뎅 10개 먹고 6개 값만 계산하고 그랬었는데 옆에 사람 먹은 거 안 추운 게 있어 거기다 같이 썩어놓은 게 오뎅 멈출 수가 없냐, 이거 어우, 어우 데리가 야식 먹으면 자는 게 딱 순선하니까 빨리 가, 자기 하하하하 자고 일어나면 자동품 한 마리 되어있으면 빨리 가 우와, 낚싯단은 신나 좋은 곳이네 빨리 가서 오뎅 탕이나 끓여, 빨리 나와 이거 미끼끼 껴놓은 거니? 아니요 미끼끼 껴놓은 거 이 씹한 마리를 잡아놨어 아유 이제는 걷고 일어나기 가슴 그녀는 수위에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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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